저기 흉대가량이 어떻게 가야 돼요? 월드미스 대한민국 박준희 제가 누구냐고요? 안녕하세요. 누군가의 동기가 되고 싶은 박준희입니다. 2023년 35기 월드미스 인니버시티 박준희를 소개합니다.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고요. 나동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중학생 때 미국 유학 경험과 제 전공을 잘하고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한 초등 국제교류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통해 필리핀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또 성폭력 예방 영어 인형극 봉사에 참여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주간치료실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. 저는 고등학생 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탄자니아와 케냐에 생리용품을 기부했었고요.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쌀배달도 했습니다. 또 학생회장으로서 졸업식 때 사안사를 맡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손동표님과 함께 지들맘대로 숙명여자대학교 편에 출연하기도 했답니다. 또 대학 연합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촬영도 하고 버스킹도 합니다. 저는 누군가에게 동기를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꿈을 위해 연기학원도 다니고 있고요. 수업 한 날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기록하며 연습했습니다. 실제로 캐스팅 디렉터와 제작사에 연락을 취해 출연한 경험도 있답니다. 힘내라 내일의 정준영 지금도 그 노력은 ING입니다. 또 제 큰 꿈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언젠가 할리우드에서 작품을 찍어보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월미우 나 지금 되게 신나 박준이었습니다. 박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